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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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누가 간섭한거 되게 싫어하죠? 제가? 네. 많이 싫어하죠. 왜그냐면 내가 지금 짜증나는 미칠거 같다고 했잖아. 이 두 부부의 지금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야. 한 사람은 집으로 땡기고 있고 한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해. 그만해. 딱 이러고 있어. 근데 어떻게 이 부부가 좋아. 좋을 수가 없어. 한 사람은 너무 구속을 시키고 한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 남편같은 사주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내가 산 가고 싶으면 산 가야 되고요. 내가 예국 가고 싶으면 예국 가야 되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말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요. 기물 기고 아니면 아니면 대답을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대답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주 자체가 영맞살이 되게 심해요. 사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 상관없이 내가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요. 근데 여기서 누가 구속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정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저번에 딱 들어오는데 나 화장실 와서 자고 싶다. 자고 싶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쳐서. 힘들어서. 내 일이. 내가 너무 버거워서. 나는 언제까지 해도 칭찬. 칭찬 언제 받을까. 머리 스트레스. 내가 지침을 말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난다고 말한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주 자체가 원래 그 사주라고. 그렇다는게 아니라. 사주 자체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5년동안 정말 보이지 않게. 티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지. 내가 지쳐버렸다고. 이제 알아듬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짜증나고. 내가 한번. 내가 5번을 자도. 20분을 자도. 누가 나 건들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잘만하면 깨우고. 잘만하면 깨우고. 나의. 나의 혼자만의 시간이 없단 말을 하는거에요. 나의.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가고 싶으면 상가게 내버려 둬야돼요. 한 번 정도는. 외국에 가고 싶으면 가기 때문에 내버려주세요. 너는 모르니까 잘했어. 매일 잔소리에요. 저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내 말? 응? 그냥. 딱 어떤 피곤이 드냐면. 데릴 사이. 보이지 않는 데릴 사이. 보이지 않게. 남들은 너무 잘 만나서. 내 와이프 잘 만나서. 호의 호황이 하는거 같은데. 호식하는거 같은데. 구속받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거야.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둬라는거야.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할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말은 하는거라고. 일일이. 조금만 삐쳐져도 이렇게 가야돼. 너 운전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이렇게 좀 삐쳐도 이렇게 가야돼. 그게 너무 지쳐버린다고요. 여기가 지쳐버린다고요. 응?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네. 많이 웃었겠나 싶어가지고. 아니. 마음이 그렇다고. 마음이. 여유를 갖고 싶은데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제가 말 틀렸나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맞다는 소리죠. 이 소리는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원래 많이 돌아다니고. 아까 옷 입게 쓰면. 아까 막 들어왔을 때 화장실 간 거 봤죠. 나 자고 싶다. 그 5분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편안하게. 진짜. 혼자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싶다. 그런 거. 나는 어디까지 해야지 인정을 받을까. 어디까지 해야지 나를 믿어줄까. 내가 이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람 마음을. 언니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분 지금 지침의 마음. 근데. 올 5월 달에. 잘 들어요. 저 갑진 연애 5월 달에. 혼자 뭐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갑진 연애. 하고 있어요. 아니. 없어요. 혼자 문서 잡을 일 없어요. 이 사람. 분명히 혼자 문서 잡을 일이 있거든요. 내가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다든지. 그게 올해는 내가 새로 헌문서 버리고. 새 문서를 잡아야 될 수정이 들어오거든. 5월 달부터 들어온다고. 올해 5월 갑진 연. 5월 달부터. 제 성경을. 아까 잘. 다 알아요. 응. 다른 말씀 안 드리는데. 응. 영어로 보기 때문에. 아. 이게 안 맞는다고 하지 말아요. 응. 왜 이러냐면 그게 들어보고 있고. 나는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없는데. 다른 걸 누가 했을 때. 본인이 맞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응. 내 앞으로 문서 가요. 오케이. 응. 어떤 문서일까. 궁금해진다. 응. 이게 있어. 이것이. 혹시 뭐 내 집안에서. 누가 해준다든지. 하는 일을. 내가 대타로 대신 맡아서. 또 끌고 갈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내 문서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내 문서가 진짜로 지금까지 내 문서가 없었어. 내 문서는 없었다고. 내가 말했잖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다 내 거야. 이래서 다 내 건데. 뭔지를 부축한 내 거였다고. 내 거였다고.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고. 지쳐 있는 것도 많이 말하는 거라고. 욕심이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에휴. 저도 누수로 먹고 살아요. 대답을 해주셔야 저도. 네. 응. 그냥 웃고만 있으면 나는 뭐라고 비야들을 해. 그래서 5월 달부터 내가 새 문서를 지면서 내가 확 채워나갈 일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빛 못 바라봐요. 5월 달부터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옷을 예쁘게 입었고 자유롭고 산다 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고. 별로는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남이 봤을 때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힘들었다고요. 마음이 나는 힘들었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인정? 네. 응?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성질을 안 해. 성질을 안 해. 왜 대답을 빨빨리 할 것을.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나 올 갑주년이 들어오면서 내가 봄 지나서 올 달 6월 달부터 나 새 요새가 어떤 분이 뭐 문서를 한다며 내가 그걸 치고 넘어간다고. 항상 내가 했는데 뺏겼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너무 스태프도 많이 받았고 나 진짜 이거 라구. 아내 진짜 잘래. 해도 돈 피곤한데 뭐. 딱 이거라구요.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알아 들어요. 이제? 이제 생일날이 물어보란 말 안 해요? 네? 이제 생일날이 물어보란 말 안 해요? 아까 내가 저기하니까 생일하게 저대로 물어보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내가 뭐 했잖아. 갑진 년에 새로 들어오는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문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갑진 년 5월에 들어서면서 내가 문서를 잡을 일이 있어서 그때는 내가 그 분야를 내가 맡아서 열심히 할 일이 있다고. 오케이?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게 고생 많이 했다고. 보이지 않게. 인정? 네. 인정 물어봐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미쳐먹고 살아요. 그럼 대단히 빨리 말해주고. 그쵸? 응? 신혁만 같은. 그러니까 올해 5월달 지났을 것도 있다고. 아 그것도 다 포함해? 5월달부터 괜찮다고. 내 거라고 다. 아 그래요? 하하. 세정으로 얘기하지? 응. ählt으로.